강우영. 언제까지 떨어져서 그럴 건데? 난 네가 강우영 이렇게 부르면 여기가 뻐근할 만큼 뛰어.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쩌지 싶을 만큼 뛰었다고. 강우영. 내 친구 김혜지가 주는 거야? 강우영. 야, 강우영. 강우영. 강우영 뛰어, 뛰어. 강우영. 네 꿈 다쳐라. 야, 강우영. 너 거기 딱 기다려. 내가 금방 그쪽으로 갈게. 기다려.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. 그냥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. 그제야 알았어? 아...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구나. 반갑다, 강우영. 내가 여전히 널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. 나는 너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. 너는 나한테 적응할 시간 같은 거 주지도 않았잖아. 너도 마찬가지거든. 너는 언젠가 내 맘을 내가 알게 되면 그대도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. 사랑한다는 건... 고객님. 아... 4점 가자. 돈 좀. 3점 아니야? 안 중요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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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